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제 발전 속도보다도 더 빨리 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의 성장입니다 교회의 성장, 기독교의 성장은 반드시 역사적으로 볼 때 경제 성장을 동반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올바로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이레네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타임지 베이징 지부책임자 데이비드 아이크만은 중국에서 불어오는 기독교의 바람을 감지하고 조사 연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이징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중국 기독교의 실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기독교인의 숫자는 8천만 명입니다 중국 공산당원 수보다 많아졌습니다 1950년 당시 중국 모택동은 기독교 선교사 7천명을 추방하면서 소위 삼자교회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이 삼자교회는 뭐냐 그러면 한 도시의 교회 하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산정부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현재 그 삼자교회들에 등록된 교인의 숫자는 약 2,1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6천만 명의 비밀교인, 비등록교인이 중국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과연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 6천만 명의 비밀 성도들은 바로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산정부가 성교사들을 추방하여 성도들이 지하로 숨어들었고 모진 박회를 견뎌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포 구금되고 순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였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온몸으로 살아냈습니다 현재 46세에 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 이름이 열렬한 공산당원이었고 중국의 홍의병으로 맹활약하여 공산당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었는데 그는 매일 그 삼자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거나 출퇴근을 하는데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청년들이 공산당에는 모이지 않는데 삼자교회에는 사람들이 언제나 북적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결심 끝에 교회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그때 한 크리스찬이 간증하였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숨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해서 단숨에 창세기에서 요한 게시록까지 독파하였는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몇 달 후 당수를 찾아가서 자신은 이제 공산당원을 그만두고 크리스찬이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출세길이 막히고 장밋빈 비례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굳고 말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크리스찬 장계속과 목숨을 걸고 싸웠고 한국 전쟁에서도 크리스찬과 싸웠다 그런데 우리 집안에서 예수쟁이가 나오다니 그래서 부자의 연을 완전히 아버지가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씨를 버릴 리가 없습니다 10년 후 손자의 병이 기적처럼 나오면서 그 반대하던 아버지의 마음도 눈녹듯이 녹아졌고 아버지도 열렬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시 형제는 가정교회를 섬기는 리더가 되었고 현재는 자기 지역 크리스찬 26만 명을 관리하는 총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경찰의 눈을 피해서 수많은 가정교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도 유명한 가정교회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모든 성교사들이 추방되고 중국에는 신학교도 성경도 가르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교사들이 남겨두고 간 성경책을 정말 보물처럼 소중히 생각하면서 서로서로 돌려보았습니다 중국에 가서 집회하던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 지역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여기에 가도 있고 다른 도시에 가도 있고 맨 앞에 있더랍니다 그리고 모든 집회가 끝난 다음 그 사람이 목사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 성경책 저를 주고 가십시오 그러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낸 것입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 그리고 목숨처럼 자기네들이 지킨 가정교회가 그들의 신앙의 토대가 된 것입니다 베이징에 오신 예수님의 저자 데이비드 아이크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30년 내로 중국 인구의 20, 30%가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3, 4호, 4호 크리스찬들이 사회의 요직을 담당하고 중국은 기독교 국가가 될 것입니다 베이징 대학 자오사오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실함과 개인 간의 신뢰를 강조하는 기독교 윤리는 중국에서 시장 경제 체제가 뿌리 내리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교회 내에서의 상호 신뢰 우리들은 서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서로 도우라 서로 협력하라는 말이 29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삶을 원하신다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 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하시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일상생활에서 살아보고 또한 주의 몸 된 교회를 예수님의 뜻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사랑하셨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기독교는 실패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활짝 꽃을 피웠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란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3.1운동 때부터입니다 천도교가 주도하였지만 그때 한국 대표 33명 중에 무려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의 숫자는 20만에 불과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믿었던 불교에서는 한용은 한 분이 나옵니다 교회가 수많은 인재들을 키워냈고 기독교 인재들이 사회 각 분야를 이끌어나가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이 정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들은 교회가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사회적인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자체의 책임이 누구보다도 큽니다 가장 먼저 받은 교회와 하나님의 복을 우리 모두가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은 교회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보다 앞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유일한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를 위시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담을 수 있도록 모든 아끼지 말고 헌신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였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세우셨겠습니까 교회를 소홀히 하는 마음은 단 하나입니다 교회를 왜곡시키고 그 하는 마음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돈입니다 기복신앙은 쓰레기 중에 쓰레기입니다 하나님이 올마이티가 가장 강력한 분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한테 잘 보여서 얻겠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아니라 돈입니다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성경에서는 기복신앙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음란히 섬긴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그 남자의 재산이 탐나서 결혼하는 것 음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도 교회 곧 하나님의 성전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안정시킨 후 곧바로 하나님 성전 건축에 착수합니다 그가 왕이 된 지 4년의 건축을 시작합니다 당대 최고급 자재를 씁니다 그 모든 최고급 자료 위에 모두 다 금으로 입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성전에서 쓰이는 모든 기구들을 최고의 장인에 의해서 금으로 최고 예술품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최고의 정성을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윤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계시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우리 인간이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런 장소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무소 부재하신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거하십니다 동시에 온 우주 만물을 품고 계십니다 꼭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만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할 곳을 마련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중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처음 430년간 이집트의 노예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서 광야로 이끄신 직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출애국기 25장 2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가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은과 군과 녹과 애봇 흉패에 물릴 보석들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장 성소를 너희를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시강과 그 가구의 시강을 따라 지을지니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 지으라는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 성전의 원형이고 교회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첫째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깊고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딴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엄청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 되셔서 내 중심에 계실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둘째,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에 필요한 물품을 지정해 주십니다 모두 온갖 금은 보석들 모두 고가의 물품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430년간 노예로 살았고 지금 막 도망쳐 나오는 길입니다 노예들 가운데 금은 보석 그런 것들이 있을 턱이 있습니까? 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집트 땅에 열 가지 재앙이 내린 다음 내린 다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집을 갖다가 이렇게 두드릴 때마다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이 금은 보석을 내어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의 임방에 발랐죠 그걸 바르지 않은 모든 집안의 장자들은 죽었죠 자기 집 기둥인 장자들이 죽는데 이집트의 모든 가정들이 아비교환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을 두드리자 얼른 떠나거라 이 귀찮은 놈들아 그러고 막 나눠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번영을 우리들은 내가 일으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성실했고 그렇게 헌신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정치, 경제, 군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는 사람만이 올바로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성막의 시가를 대략 천만 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성막, 시가가 얼마일까? 그런데도 성막을 짓는데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자원하는 사람,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감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조금 더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지 않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이나 하나님의 성전이나 주현명당 교회는 바로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가 반들반들 윤이 나면 그 성도들의 신앙이 반짝반짝 빛난다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매일 와서 이거 닦을까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내 마음 상태가 바로 우리 교회의 신앙 정도를 나타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가 또한 내가 진짜로 하나님 믿고 있으며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나는 조용하고 평안한 가운데 번영을 이루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에이레네라고 하였습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과 하나가 되다 둘째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평강을 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번영하다 입니다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이루는 번영이 세계 최고죠, 그죠? 그거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산부예배를 청년들을 위해서 시작하겠다는 것은 제가 은퇴하기 전에 청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열한기는 이스라엘 역대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들의 흥망성세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보존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었습니다 요시아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이제 열한기에 하다 보면 나오는데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그동안에 얼마나 성경책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하였는가 우리들의 성경책은 어떻습니까? 잘 읽고 계십니까? 그 아름답던 성전 솔로몬이 온갖 정성을 들여서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지 520년 후 하나님께서는 학계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전이 황무하여건을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필지어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의 노움이 되느니라 나 망군의 여호가 말하느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어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다시 건축하라 그래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며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학계선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소홀히 하면서 각각 자기의 집에 이득 챙기는 일에는 빨랐다는 얘기입니다 훌륭한 가장은 가족들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제대로 된 자녀라면 부모의 사랑과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열심히 그 가문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 결과 자녀들은 대대로 알찬 인생을 살아갑니다 참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교회를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그 교회를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포이에마 예수교회에 대한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왜 대답이 없지? 진짜로 우리 교회에 대한 가치를 안다면 열심히 열심히 이 교회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키워나가시고 전수하시고 보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신뢰를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의 삶은 활짝활짝 꽃피우고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는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교회에서 저도 열심히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그 가르침 따라서 실제 삶에서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그 부모를 따라서 자연히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인생 살 만큼 살았습니다 되돌아 봅니다 왜 자녀들이 안 되는가 저는 단언합니다 100% 부모들의 잘못입니다 100% 부모들의 잘못입니다 여전히 나는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여전히 탐욕스러웠고 거짓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만몬신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화를 낼 때도 있고 매를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거짓을 행하고 원칙을 무너뜨리는 거 단 한 번만 보더라도 자녀들은 무너져버립니다 칼막스 왜 그가 공산주의자가 되었는지 이미 설명 들었습니다 열렬한 유대교 신자였던 아버지가 독일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 도시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들은 루터교로 개종한다 그때 아버지를 존경하고 있는 칼막스가 아버지께 질문합니다 또 깜짝 놀라서 왜요? 여기에서 사업하기 위해서는 루터교로 개종해야 한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여와 하나님 똑같이 성기는데 아니요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어떤 궁여지책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존경하던 칼막스는 크게 실망합니다 아버지가 벌어다 준 돈으로 영국 유학을 가서 대형 도서관에서 그가 쓰기 시작한 것이 자본론입니다 공산주의의 시작 그 칼막스에 의해서 가장 고통당하는 민족이 우리들 아닙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죠 깊이 지금이라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아온 나를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들이 없는 사람들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그 자녀들에게 사과할 때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도 녹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의 삶대로 가르침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야만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교회 건물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이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 교회를 가장 아름다운 신부 가장 행복한 신부 가장 충실한 신부로 만드는데 힘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충성스러운 신부로 살아서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랍니다 그 양반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 양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베풀 수 있기 위해서는 시시하게 만몬신을 섬기고 자기 이득을 챙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신나게 배나되는 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모두 다 기쁨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기쁨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무서운 죽음을 감내하셨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데 하나가 되게 하시고 시시하게 만몬신에 눈이 팔려서 하나님을 발신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더러운 짓을 멈추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에이렌의 복을 향유하며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위대한 제사장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